무기 일로와 솔직히 이딴거 필요없거든 이딴거 필요하지 않아 철실이 필요한거거든? 실질적으로? 자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신장에 아 천공이네? 아 천공세팅이지 저거 그래요 그러면 신속 빼겠습니다 천공세팅 아 천공세팅을 하지말고 아이씨 잠깐만 그냥 이걸로 해서 이걸로 할게요 신속 없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성 사실 우기는 유성 유폭이 필수죠 콤보보다는 아이씨 아니다 아니다 유성을 넣을건 아니다 열풍 넣자 열풍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신속은 안 넣을게요 흑생은 필수고 노도도 필수입니다 자 신장 용맹 그 다음에 빈참 넣을거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풍은 넣을 필요없지 그니까 번개만 하나 살짝 냅시다 나머지 하나는 뭘 넣을거냐면 이제 신격은 안 넣을거고 지격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기한테 패널질 줄게요 무쌍금지 딱 하나 무쌍금지 노체인지 대단하죠 자 무쌍금지 노체인지 어차피 흡생이 있으니깐 노체인지 할게요 이 두개만 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쌍금지 노체이기 무기 정도만 가능할거야 잠깐만 네 그치 철신 나와야지 이렇게 아라딘의 눈이 있는 것을 기억해 스카리니가 왓아를 죽여 어디서 지금을 전력으로挑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무엇을 도와드릴 필요가 가만히 도와라 전력으로叩기 잠깐만 기다려봐 절식 갖고 오걸라 게임을 시작하도록 할테니깐 오 쉿! 꺄! 여기가! . . . オッケイ? 내가 일단 히트맞으로 히트해 놓고 우웨이 생명은 히트까? 나라가 전선을 시원해 네크놈을 히트해 놓고 우웨이! 우리의 생명으로 승리하자 내가 하체신기만 내가 저기만 금지 수상만 금지라고 했지 내가 무슨 신기금지라고는 안했어 무려 왜 우기가 다른 캐릭에 비해서 이상하게 높게 평가받는지 이번 시즌에 한번 봐야돼요 우웨이 우웨이는 히트하니 우웨이 저는 내가 우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보다는 좋다는거지 헥스다 철신 때문에 철신이 얼마나 싱싹인지 한번 보여줄게 제우스도 사기로 만들었어 이 철신은 제우스로 사기로 만들었으니까 우기정도는 사기가 될 수 있어 그냥 우기정도 사기로 만드는건 어렵지 않아 노도있지 그치 아 노도가 없었나? 아씨 노도를 안갖고 왔네 아 노도를 빼고 왔나보다 아씨 다시할게요 노도를 빼고 왔네 노도는 넣고왔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다 세팅 다시하고 올게 신속금지 무쌍금지 무쌍게이지금지 아니고 무쌍금지 무쌍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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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전혀 점프 차지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미안한데. 이상은 인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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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퍽 구우보 우유보 하마디로 아줌로 시작해보는걸 우유퍽 으응 하하핸 하하하하 한마저로 아주 쉬자 꿀보콁 꿀보콁 됐죠? 그리핀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후퇴을 하고 있는건데 아 사이클롭스 아 사이클롭스는 왜 그런지 いい加減にして。 さっきから手を抜こうとしているのはわかってる。 ラジュウ、俺、よくそっち行こうかな。 オーディンは動こうとしませんね。 何をしているのでしょう。 仲間に入るのが恥ずれしめたの。 決まりの心は我の心。 一緒に決まりたいの。 オーディンは俺たちを死なさりせんのか。 決められてもよろしくはないけれど、 ここで消されるわけにもいかない。 困ったのもね。 あぁ。 終わりたいね。 終わりたい。 關をしようとしてる。 うわ。 うわ。 うわよ。 おれんい。 あぁ! 마지막으로 설치 하나, 둘, 셋 저쪽부터 갈게요, 일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사이클롭스 정도는 리듬 게임이죠, 저한테 재밌는 리듬 게임이다, 사이클롭스 정도는 사이클롭스 정도는 리듬 게임이다, 사이클롭스 정도는 리듬 게임이다, 사이클롭스 정도는 리듬 하나, 손으로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 고고 수고했어 и 3 G 0 0 9 We We 1 2 3 4 B 타이라의 기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해라. 그녀는 신의 나라가, 와라의 운체을 잃어버린다. 잊어버린다고 말해. 그녀는 신의 사무원을 잃어버린다. 잠깐만. 가만 이제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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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드 겟, 쉴드 겟 끝 쉴드! 쉴드! 어디서 유언이 있다면 들어주마, 다이나노 기업원 흠 저렇게 있군요 저렇게 세 명 잡으면 되겠죠? 이제 이제 그래서 적들의 아시 나미가 잃어버려 그 대균을 하느덧은 대단하다 오디를 만족하다고 말했다 흠 흠 흠 흠 banking Swift 흠 빛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다시는 우기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 우기를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여긴 1이 아니다 여긴 3이라고 여긴 1이라고 했니 3이라고 했니 다시는 우기를 무시하지 말라고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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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각이 없어도 강해 철신이 있는데 어떻게 안강해 잠깐만 이제 죽었죠? 유원이 있다면 들어주마 아 너네네 으 으 으 아 e 1차지 좀 장난으로 써보랬다가 망했죠 지금? 우기니까 이 정도 한거야 우기니까 우기라서가 아니라 우기니까 우기 우기 정도니까 이렇게라도 한거야 만약에 뭐 저기 제우스였으면 좀 힘들었어 εις더! 기여만이issant 라 야 repentance Sun hold 어? 잠깐x3 무기 정도는 되니까 내가 이 정도 영상 남기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기다려봐. 아직 안 끝났어. 철신이 아직 남았단 말이다. 자, 그 힘을 받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言ってないで よし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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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苦しめてやる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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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ーメン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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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봐봐. 기다려, 기다려. 우와! 이 때를 기다려왔다. 네 명만 한 번에! 아씨 뭐야 잠깐만. 잠깐만! 간식 쏴고! 아씨 뭐야! 네 명만 한 번을 하자. 네 명만 한 번은? 여전히 들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흐아앜! 흐아앜! 슈! 흐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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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잇! 흐아앜!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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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 대만 더 갈겨주면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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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나오시겠나.. 스타벌을!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게임! 게임! 무기다! 무기다! 이게! 수기로다! 오케이? 잠깐만 이제 남은게 이렇게 4명이죠? 무섭게 추워 일찍 끝 멈춘 최쌍 전부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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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걱정하지마 이게 우기거든 우기는 죽지 않아 다만 소멸한다 니들이 소멸할 뿐 잠깐만 도전 목표가 또 있었나? 우기 직종은 부자 주지압 우기가 전기 우기 우기 윤기 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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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잠깐만 1 잠깐 기다려봐. 아씨, 그리피만 없으면 어떻게 1대1 해볼 만한데? 잠깐만 기다려봐. 잠시만 기다려봐. 잠시만 기다려봐. 너도 결국은 그리핀 없으면 하찮은놈에 지나지 않고 나오고 일단 그리핀이 무섭지 네가 무서운 건 아니거든요 더 젤리 그냥 얘네... 난 그리핀이 무서운거야. 한국가 무서운게 simplistic.. 아기시이 유용하게 Lightning 새우 버텨 보나 안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한 번! 이제 넌 끝이야! 인계 철실 인계 철실 응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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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격이 있었어. 신속이 있어야 돼서 빼야겠다. 진짜 이걸 성공할 거라는 생각은 난 1도 안 했어. 근데 성공했어. 진짜 우기 성능은 알아줘야 된다니까 이 정도면. 우기의 성능이지 내 실력은 아니야. 성능, 성능, 캐릭터의 성능발이야 이건. 내 손과는 별로 관계없는 캐릭터 성능발.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답답해서 안 할 뿐이지 이거는.